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효능을 과장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처분 결과가 다음 주쯤 나올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남양유업 측은 소비자를 현혹하려한 광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으며 세종시는 다음 주쯤 처분이 결정될 예상이지만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공장이 두 달간 문을 닫을 경우 전국 낙농농가와 대리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과징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